피츠버그 프로쇼 게스트 포징 리뷰입니다. 2024년부터 올림피아 이외에도 뉴욕 프로, 피츠버그 프로 등 큰 대회와 함께하게 된 뉴텍에서 보내준 영상과 IFBB 공식 미디어 길코 프로덕션의 고화질 영상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헌터 라브라다, 앤드류 잭, 삼손 다우다, 데링 런스퍼드 외, 닉 워커와 마틴 피츠워런은 바로 다음주에 있는 뉴욕 프로 시합을 준비 중인 선수이기에 두 선수의 전초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이 생각보다 굉장히 탑클래스 선수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최초 확인했습니다. 물론 사이즈면에서 그들과 비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근육의 모양과 쉐입, 후면부에서 데링과 나란히 하였음에도 높은 완성도를 보였는데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의인 만큼 그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한다면 당장의 뉴욕 프로는 아니더라도 니거컬 레벨의 선수와 나란히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1년간의 큰 변화폭을 확인할 수 있는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했던 니거커인데요. 시합 일주일을 남긴 상태이기에 시합 몸에 근접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도 하체 모양으로 인해 상하체 밸런스가 아쉬웠던 니거커이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후면부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해서 확인한 모습보다는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명한 근육 분리도와 근 메스는 여전히 니거컨만의 큰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두바이 프로쇼에 출전한다는 루머가 돌았던 앤드류 잭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당장 상반기 시합보다는 하반기 시합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올림피아 탑3까지만 올림피아 출전 자격이 주어지기에 앤드류 잭 역시 시합을 필수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사이즈적으로 많이 채워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올림피아를 바로 준비하는 데릭이나 삼손보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데릭 런스포드는 올림피아 챔피언다웠습니다. 절대적으로 넓은 프레인과 사이즈 거기에 근육의 디테일들마저 비시즌임에도 선명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물론 가슴 근육의 보안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발전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오프시즌 시합 준비 2년차인 만큼 게스트 포직 내 가장 꽉 찬 느낌을 준 선수였습니다. 디톡싱 중인 삼손은 꽉 찬 사이즈감은 줄었음에도 여전히 무대 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선수였습니다. 근육 세퍼레이션 역시 잘 자리잡힌 상태였으며 올림피아 준비가 곧 들어가는 만큼 체지방률 역시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잭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시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비시즌 최초로 136kg 300파운드 라인을 넘어선 헌터는 역대급 체중임에도 근육 디테일들이 잘 자리잡힌 모습이었습니다. 92년생으로 여전히 젊은 축에 속하는 보디빌더이기에 매년 근육량이 상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올림피아 이후 긴 시간 디톡싱 기간을 가진 만큼 이번 비시즌 놀라운 상승 곡선을 그린 헌터이기에 혹시 만나게 될 앤드류 잭과의 대결에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몬과 우루스의 비교 심사 게스트 포징이 있었습니다. 어스는 120kg에 가까운 체중임에도 여전히 시합몸에 가까운 몸 상태를 보였습니다. 라몬은 그에 비해 수분과 체지방이 어느정도 보유된 상태였습니다. 두 선수의 비교 심사가 이벤트로 진행되었으나 비슷한 상태가 아닌 만큼 비교하기가 애매했는데요. 라몬의 후면 근육이 많이 더해진 점 우루스의 사이즈 증량이 순조로운 점 이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한 피치버그 프로 게스트 포징을 리뷰한 TF2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